먼저 테마 18의 입지계수. 입지계수를 LQ라고 해요. 입지계수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딱 이거 하나예요.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이 있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반산업이다. 그 지역에서 핵심이 되는 그 지역의 경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을 기반산업이라 그래요. 기반산업이 잘 돼야 비기반산업을 이끌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시경제기반이론이에요. 기반산업이 도시의 경제를 결정한다라는 게 도시경제기반이론. 이때 기반산업이 뭐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입지계수를 구해서 얘가 1보다 큰 값을 나타나면 이건 기반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이라고 얘기해요. 비기반산업은 주로 서비스 활동을 얘기하는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1보다 큰 값을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다라는 거. 중요한 건 입지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여기 내용은 입지계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니까 A지역의 X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뭐분의 뭐 비율을 쓸 때 예를 들면 이런 비율을 한번 보죠. 대부 비율이라고 해보죠. 특정 값의 비율, 특정 비율 이렇게 한다라면 이 특정 값은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위로 가야죠. 이 대부는 대부액을 얘기하는 거죠. 빌린 돈. 이건 투자할 때 총 투자한 금액 중에 빌린 돈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에 쓰는 건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보통 원인과 결과가 구성돼 있으면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는데 원인 결과에 해당되는 비율이 아니라면 전체에 해당되는 걸 분모에 쓰는 거죠. 여기는 전체에 해당되는 거. 뭐냐면 전체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 여기에 총 투자액분의 투자액분의 대부액 이렇게 쓰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만약에 잔금 비율이라고 해보죠. 잔금 비율. 잔금의 비율이니까 잔금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죠. 잔금은 빌린 돈 중에서 못 갚은 돈을 잔금이라고 해요. 갚은 돈은 상환액이라 그러고 만약에 10억을 빌렸는데 내가 4억을 갚았고 6억을 못 갚았다. 이 상황에서. 그럼 6억 잔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전체에 해당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총 빌린 돈 중에 갚은 돈 얼마 못 갚은 돈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대출금 분의 대출액분의 대출금 대출액분의 잔금 이렇게 하면 잔금 비율이죠. 그러니까 특정 비율을 얘기하면 전체분의 특정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A 지역의 입지 개수를 얘기하니까 A 지역의 입지 개수는 우리가 지역으로 봤을 때 분모의 전체에 해당되는 건 전국을 얘기하는 거고 A 지역은 A 지역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입지 개수도 비율이죠. A 지역이 위로 가야 돼요. 전국분의 A 지역. 그래서 입지 개수가 나오면 어떤 지역의 무슨 산업의 입지 개수 나오면 이 산업은 나중에 볼 거고 지역 먼저 봐야 돼요. 전국분의 그 지역. 전국분의 그 지역. 자 이제 전국과 지역을 구분했을 때 전국은 분모 지역은 A 지역은 위에 있을 때 이제 산업에 따라서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 여기 전체 고용자 수분의 X 산업이니까 그 산업. 전체 분의 그 산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긴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 여기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분의 그 산업.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을 간단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모는 전국 여기는 지역. 전국분의 지역.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한다. 자 그럼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무조건 처음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전국분의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18-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를 도시 순으로 높은 걸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지역의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를 이렇게 구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뭐분의 뭐? 전국분의 A 지역. 전국이죠. 전국분의 A 지역을 써야 되고. 이때 전국에서는 전체 분의 그 산업. A 지역에서도 전체 분의 그 산업. 자 그럼 이제 전국과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표에서. 자 보니까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건 이렇게 세로로 묶어서 보라는 얘기고 표를 볼 때. 왼쪽에 써져 있는 건 가로에 해당되는 걸 묶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A 도시니까 A 지역이니까 A 도시 걸 본다라면 여만큼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A 거. 전국에 해당되는 건 여만큼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전국에 해당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써야 A 도시의 입지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묶어놨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건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인데 산업은 섬유산업이죠. 그럼 전체 분의 그 산업 얼마? 2천 분의 천 이렇게 하겠죠. 공색이 약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분모의 2분의 1 이렇게 쓸 거고. 분자의 A 지역에서는 전체 분의 그 산업이니까 400분의 250. 공 하나 뗀다라면 40분의 25 이렇게 쓰겠네요. 이렇게 번분수. 분수가 두 개 있는 걸 번분수라 그래요. 이걸 계산할 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알아서 하셔도 괜찮고. 계산기를 쓸 때는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한다? 곱한다. 맨 위와 아래를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다 나눠준다. 그래서 25 곱하기 2 나누기 40. 나누기는 안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1점 얼마 얼마에서 1보다 큰 값을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B 지역의 입지 개수를 구할 건데 똑같이 한 번 더 해보죠. 자 B 지역의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B 지역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분모에는 전국, 위에는 B 도시, B 지역을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국과 B 지역을 구분하면 전국 묶어져 있으니까 B 도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B 도시의 입지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전국에서는 얼마분의 얼마? 2분의 1. 자 B 도시에서는 전체분의 그 사람이니까 500분의 250이죠.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1이죠. 얘도 0.5고 얘도 0.5니까 0.5분의 0.5니까 값은 얼마?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값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A, B, C 중에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누가 크냐라고 비교하는 거죠. 자 근데 특징을 보니까 A 거, B 거, C 도시의 입지 개수를 구할 때 분모에는 다 누구 거예요? 전국에 해당되는 거죠. 전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다 똑같겠네. 맞죠? 그럼 크기를 비교할 때 분자의 크기가 A, B, C의 도시의 섬유의 입지 개수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국권 하지 않고도 이 값은 찾을 수가 있어요. 분모는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결론은 내가 이 값을 정확히 구하지 않아도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이 전국에 있는 건 다 똑같을 거니까 분자에 있는 거. 이것분에 이거, 이것분에 이거, 이것분에 이거 하면 우리가 A, B, C의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A는 400분의 250이니까 얘는 1보다 큰 값이고 B는 500분의 250이니까 1이고 C는 1100분의 500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일 거예요. 0.9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값을 구해서 풀어도 괜찮지만 이 문제는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인데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분모, 전국권 안 하고 여기는 다 똑같을 거니까 여기 A지역, B지역의 전체분의 그 산업까지 값만 따져가지고 크기 비교해도 괜찮다. 값을 구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C 한번 해보죠. C 도시의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분모는 전국이니까 얼마? 2분의 1. 분사는 전체분의 그 산업인데 C 거니까 C 거의 전체분의 그 산업하면 공두계 약분하면 얼마분의 얼마? 11분의 5. 그럼 계산할 때 5 곱하기 2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럼 얘가 0.9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고 1이고 얘는 0.9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서 크기 비교할 수 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시험에서는 최대 34회 이전에는 최대 3개까지 구하면 됐었는데 34회는 5개를 구해야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지 않게 적어도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걸 맞추겠다. 그러면 가장 어렵게 나올 때가 5개까지 해봐야 됐었으니까 5개를 빠르게 계산기를 눌러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전국과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문제의 용어를 보죠. 자, A 지역의 X 산업과 B 지역의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이라고 해서요. 2개를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근데 표를 보니까 표가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는 고용자 수만 나왔는데 여기는 입지 개수가 나왔어요. 이 입지 개수 얘는 우리가 구하는 거지 볼 필요가 없는 값이에요. 어렵게 보이려고 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냐만 계산하는 거지. 이 값을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렵게 보이려고 표에 집어넣은 거고 우리 이제 고용자 수를 바탕으로 입지 개수를 구할 건데 자, 먼저 보죠. A 지역의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뭐분의 뭐? 전국분의 A 지역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에서 전국과 A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 써져 있는 건 세로로 보라는 거죠. 왼쪽에 써져 있는 건 가로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전국과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전 지역이 전국이니까 이렇게 묶어야 되고 A 지역을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써야 입지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지역이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가로로 묶었던 거고 여기는 지역이 위에 있으니까 세로로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이니까 전체 얼마? 고용자수 합계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전국에서 전체가 400. 그 산업이 X 산업이니까 얼마? 240. 그러면 공원아 뗀다라면 얼마? 40분의 24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A 지역의 전체 얼마? 200. 그 산업은 100. 그럼 계산하면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40 나누기 2 나누기 24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다 나눠준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얼마 나오냐면 0.83? 0.83? 0.83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B 지역은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물어봤어요. B 지역의 Y 산업. 그럼 먼저 이제 B 지역의 B 지역의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전국분의 B 지역 이렇게 써야 되고 전국과 B 지역을 묶어야 되겠죠. 자, 전국은 묶어져 있고 B 지역을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봐야 우리가 B 지역의 입지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전국에서는 이제 Y 산업이니까 이게 Y 산업을 물어봤어요. Y 산업. 그러면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은 400분의 160 이렇게 써야 되겠죠. 0 하나 뗀다면 40분의 16. 그 다음에 B 지역에서 전체 그 산업이 Y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200분의 60이니까 0 하나 뗀다면 20분의 6 이렇게 써서 계산기에다가 6 곱하기 40 나누기 20 나누기 16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0.75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울림 하니까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면 우리가 소수점 몇째 자리 이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걸 몰라서 답을 못 찾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근사 값을 찾아도 괜찮아요. 0.83과 0.75 이렇게. 자, 입지 개수를 찾으려면 계산하려면 먼저 전국과 지역을 구분해서 그 값들을 우리가 쓴다. 쓸 때는 전체 분의 그 산업,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이건 뭐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과는 관련 없고 여기 있는 입지 개수의 전국과 지역, 전국분의 지역이라는 것만 딱 해석해놓고 전체 분의 그 산업,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있을 때 범분수가 A분의 B, 여기에 C분의 T 이렇게 있다면 계산기로 계산을 어떻게 한다? D 곱하기 A 나누기 C 나누기 B 이렇게 해서 값을 쳐야죠. 이 값이 1보다 크면 무슨 산업? 기반 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관건인 내용이죠.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어렵지 않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막상 시험장에서 긴장되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5개까지 내가 1분 30초 내에 풀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입지 개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51페이지의 테마 19 보죠. 입지 개수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34에도 나왔고 33에도 나왔고 올해 35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나온다라면 작년처럼 어렵게 나오지 않겠지. 5개를 구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3개 이상은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고 나오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계산 문제로 무조건 맞아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알 수 있도록 하셔면서 아멘